야 이 정도면 건들면 안되겠다. 건들면 안되. 아아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은 발전은 안되네. 야 우선 알았으면 여러분들 방풀 지우셨구요. 우선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건 퍼파로들은 시발 더이상 호의적인 녀석들이 아닙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을 함부로 건들면 안될거 같아요. 아아 굿럭 찍었네 굿럭 아 다시 처음부터네 야 근데 야 돼지들 키워서 이거 돼지들 이거 군단을 만드는거야. 돼지군단 그래서 막 쟤네를 막 어 공격하는거지 야 2차 공습 시작될수도 있다. 여러분 저 몇일 살았나요? 4일 살았나요? 어? 오야 위에. 오케오케 위에 오케 좋습니다. 3일 살았다고? 내가 100일 산다고 호원정담했는데 3일밖에 안살았다고?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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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곧기기라다크터 만들어야 되는데 오케 있다 있다 있다. 오호라 오호하 자 나무도 해주고 야 뭐야 여기 뭐야 헐 묘지야 헐 뭐야 여기 오 캔다! 헉! 헉! 깨끗이 뭐지 뭐가 나올까나? 뭐야 별로 안 좋은거잖아 아아 나아 무슨 삽이 있어야되네 삽 미 대범마귀 대범마인은 대범마귀 대범마귀 밑에 염 , 예 멘탈 안깎였어 이리 맞게 어이구야 떠라이야 떠라이야 하는 차들 고생이 많다 진짜 자 스무스하게 나무도 캐야됩니다 오케이 나무도 캡시다 멘탈 다 뿌개진다고 정신들 0된다고 죽는거 아니에요 대신 게임하는데 영향이 엄청나게 끼시죠 게임하면 귀신보이고 이상하게 따라오고 밤되면 미치고 그래요 야 저거 뭐야 야 야 야 재배하고 야 저기 쪄 야 여기 야 돼지마을 야 돼지마을 야 저기 서리해야죠 서리 야 저기 쪄는데 서리하면 되겠다 저거 야 내가 지금 배고프거든요 야 딱 딱 그건데 오케이 에이 뭔 고양이야 어허 자식들이 뭐냐 뭔 소리야 니가 왕이 되야지 닥쳐 아 근데 저기까지 또 다리가 없을거 같은데 뭘 다 멀어 어 근데 여기 좀 다르게 돼있네 우선 목표는 저기까지 가봐야지 그 다음에 저기 여기 와서 다시 뭐 파 폭우라던가 해야지 좋았어 아 벌레소리 짜증나 너도 벌레잖아 아 흐흐흐흐흐흐흫 미안당 갑시다아 어 오케야 이어졌어 야 게임 끝났어 헤헤 친구들아 안녕 많은게 다앙 너희들의 아니 나의 고안이 온거 완성은 다앙 야 허허 벌판 뭐야 이거 자, 허허 벌판이 됐고 돼지마리둥 오케이 우와 야 이거 다 소리도 되는 거야? 이야호 우와 당뇨간 진짜 씨야 이거 결정 걱정하겠다 야 대박나서 때리자락 뭘 안하지 뭘 안해 오호 웅우우우우 야, 좋아 야, 햇굴, 햇굴 야, 안걸려, 안걸려 우와 얘랑 전혀 1, 5일 동안 참 수 있다, 5일 동안 우와 오일이 뭐야? 한 12 년 될 거 같네 이거 5일정도 blowную 우와 개쩔어 근데 이거 한번에 따면 안돼 이게 또 상하거든요 상해요 이게 워스토어 이거 둘러보자 뭐 뭐 있는지 어 이 새끼들이 어허 역시 돼지에는 놀 누르는 악당과 싸우는구나 죽이고싶다 쟤네 하지만 걱정마라 더 뭐 없나? 이거 열쇠 잘하여? 뭐야? 얘 얘 죽여볼까? 얘 죽인 다음에 돼지를 우리팀으로 만드는거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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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넥스트! 넥스트 포 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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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넥스트! 너의 친구가 널 죽이러 왔구나 흡! 흡! 감히 니가 니 친구가 먹어 이 돼지새끼가? 흡! 니가 감히 돼지의 식탐을 돼지의 식냥을 구워서 우리 친구에게 주자 그럼 우리 따까리가 됩니다 좋아 이건 도대체 뭐야 얼음이야? 뭐야 뭐야? 폐일이야? 지진이야? 뭐야? 좋았어 이거 다 먹자 와 야 진짜 먹을거 많아 여기 우선 노다지를 확인했습니다 노오오오오 다아지 안 돼! 어 좋아 안 돼어어어 좋아 이거 열매 맺혀 여러분들 이거? 이거 열매 맺혀 이거? 이거 열매 맺혀 이거? 좋아 아 진짜? 야 그거 무지 아니잖아 왜 니 엄마 찾으러 왔냐? 그들한테까지 니 엄마 받고 죽었는데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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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나도 모르게 아휴 아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허후 교랜 안 자라야, 그러겠죠? 이거보고 피팔차야, 진짜? 저도 모르게 모초리의 힘을 모초리 힘에 대고 모초리 짓을 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 이게 아, 부딪점은 듯이? 아랏헣 모리아파 미국에 가있어 뭐래 니 엄마, 니네 아빠 간사나라 있잖아 하아앙 좋아 아 이거 얼마 밖에 안남았네? 자 우선! 아우 너 너 너 너 일로와봐 오! 불 가까이에서 싸우자구? 그렇지! 오케이! 이 고기를 또 돼지에게 주면 됩니다 오 싸운다 이..치.. 자 I love a friend! 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너도 내 친구가 되어줄래? 이 돼지새끼야 돼지새끼라고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 따라와 자 우선 이곳에 산책할거니까 돼지더라 적절하게 와주자 응 우선 여기들이 여기 나쁜 새끼들 있잖아 이거를 좀 소상할 계획이야 공격해! 그렇지! 공격해! 그렇지 거비주 남은 빨리 더! 남은 빨리 더! 남은 더 빨리한다! 알아서! 헛둘헛둘! 그정도는 되겠어? 그렇지 더한다 더! 남은 빨리한다! 그렇지! 녀석들 전에 멀틴 시청자보다 더 쓸모있다 그렇지 아 친구들 좋아 뭐할거 넘치니까 저 또 돌같은걸로 하더러 가 깜짝아 공격! 공격! 우와 나 총났어요 야! 나 핵 쪘는데? 야! 내가 다했잖아 이거 야! 공격! 공격해 공격! 그렇지 좋아 친구들 맘이 드는 친구들이야 역시 돼지는 배신하지 않아? 허허 뭐가 다시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돼지 밖에 없잖아 여기 돼지 더 데리고 다녀요 자 이쪽 어서 너 내 친구가 되어봐라 뭐야 뭐 별거 없잖아 어 깜짝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위험하다! 그렇지! 난 빈질턴다! 좋아서 친구들 하하하하 좋아서 친구들 좋아! 좋아! 역시 우리 친구들이라니깐 킥! 어어 나이스 나이스 얌! 근데 솔직히 이거 먹어도 되잖아 이거 몬스터비트 몬스터비트 솔직히 먹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저 좀 왔다갔다하면서 맵에 맵을 좀 밝힐 밝힐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아 체력감소에요 아 체력감소에요 알겠투미당 여기는 진짜 나무랑 그런거밖에 없네 우선 먹을거 나무 걱정할 필요없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농장을 같이 키고 싶어 농장 요리에서 먹으면 괜찮아요 아 진짜요? 요리는 하면 괜찮다 알겠습니다 얘들아 나무 패자 나무 불 내면 안돼 절대 불 내면 안돼 에 나무 좀 패자 그르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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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 넣고 에듀야워아 arden 그렇지, 너희들이 주먹으로 이 나쁜 나무들을 쓰러트리자고! 제대로 도망치면 안 돼! 허허... 헐... 다 탈취했네? 마치 그거 같아... 학교 안에서 친구지만 학교 밖을, 밖을 나가면 연락을 안하고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이게 바로 스쿨, 스쿨푸드 아니, 스쿨프렌드인가? 학교에서만 친구... 아,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 왠지 내가 이 기억이 나는 건 뭐지? 내려합시다. 오늘도 정말 활기차게 하루를 보냈지. 오늘 보상하러 이, 이 탕루전은 괜찮잖아? 헤헤... 데범마겐, 네범마인, 데범마겐, 네범마... 인드인데? 쯧... 헐.....이게 부족하네... 잠만! 야!!!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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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다행이야 호오... 호아아... 호오... 호오... 하우... 아아아아 안락해 나일락 안락해 개빌은 돈스톱입니다 허이까네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나오자마자 먹을라고 아우 돼지들은 돼지들의 일상이란 네 이 캠프파이어는 다타면 없어지지 알고있습니다 자 빨리 먹읍시다 배고프니까요 이제 밥줘 뭘 밥줘 얘 이거 주면 똥산다 먹어 냠냠냠냠냠 고마워 걸음좀쓸께 이야아 화력지리고 좋아 잘하고있어 이제 이것도 냅두고 우선 자주 사용하는것은 1 2 3은 앞으로 둡시다 자 오늘은 열심히 했고 자 다음은 우선 돌멩이를 찾으러 가야되요 돌멩이랑 문화 아 뭐야 발전을 위해서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방죽인줄은 아닙니다 나아 나는 안 울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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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야지 내놔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쓴거야 이거 너 빨리 좀 더 강력해지고 싶다 여러분 바로 추천 많이많이 감사합니다 컴퓨터는 주인시스템 페이스북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뭐야 뭐냐 그거 많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기다립시다 이 열 열 여덟 개가 풀이네 뭐야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그랬는데 아 그건 옛날 아 진짜요? 오 옛날이야 이제 그런거 필요없어? 오 좋네요 훨씬 좋아졌다 뭔가 이게 스틱같은거였어 이게 이 기계에다가 아이템을 줘 예를들어 꿀벌 아이 벌꿀 막 걸껍데기 꿀껍데기 그 주명 짱좋았거든 엄청 올려주고 오 좋네 다음날 아침 좋았어요 빨리버리 갑시다 자 우리 친구들 모여라 모여라 꿈던산 어 왼쪽에도 있네 더 있네 헐 왼쪽에도 있네 이게 부족 존나 큰 부족이다 인원인거 같습니다 야 이 부족 짱크다 자 여기 갑시다 얘들이 왜 아무냐 이 건망진 새끼들 야 야 이 건망진 건드들어 야 왜 안오냐 처음먹었으면 처음먹으면 갑을 하셔야죠 선불이야 선밑이야 선밑 자 돌멩이 왠지 돌멩이 있을깍 어? 돌멩이 있을거 같은데 어어어 필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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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오죠 여기 그래 어허어 친구 뒤싹 딱 있네 어허어 어? 있다 오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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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영 난 옆 동네에 돼지야 옆돼지라고 하지 이거 버려주자 뭐 할 것 많잖아? 흑 흑 흑 흐어어 좋았어 황금이 있어야 되는데 황금 연영 돼지 같은 녀석 반갑다 야 너 옆에 있는 침 내 친구야 너 너네 혹시 그거 없냐 돌멩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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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왠지 좋아보이는데 이 수수깡? 뭐야 이거? 어? 새키! 찼 넌 내꼴 지금! 빨리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야 돌멩이가 필요해! 아이고 돌멩이가 필요하더구! 내 오늘 하루 절반을 여태 썼네 어 왼쪽 길이 있어 오케이 아 돌멩이 돌멩이인데 나는 금이 필요해 금 어 있다! 오케이 대박이야! 대박이 네바마인! 대박이 네바마인! 오케이 아 금 나왔다 금 나왔다 왔다 뚝딱 여기에 관심은 없어! 가자! 오케이 이걸로 우리 부족가서 어 우선 눈부신 문명의 진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라셔군 황금돼지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그래도 꽤 기쁨 있는 돼지란 말입니다 어? 어디여는 거야? 어? 어디라는거야? 길이... 길이 보이지 않네! 길이 보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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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삽시다 음 나와버려주고 오케이 칭칭총 됐어 오케이 아아 아아 파이어 백 됐어 내 입으로 어디든 이렇게 일수있지 자 가장 중요한 가락을 만듭시다 뭐니? 뭐야 다 필요하잖아 일단 일단 이런거 오케이 우와 지 동종을 먹어 야 징그런거 아니야 저거? 지 동종을 먹잖아 홀 아싸! 야 야 야 먹었어 얘네네 아이쒸 내껀데 아이고 야 뭐야 또 왜 이렇게 따라와 어 나 빨리 가락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 없네 갑시다 우선 이걸로 살 수 있습니까? 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진짜 여기 자리 잘 잡았다 여기 우와 냠냠냠 좋았어 고대곱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나가보세요 아 정말 쿨해 남자도 이렇게 쿨해야지 사비다 개새끼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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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캔 어머니가 어디서 그래 니 친구 내가 죽겠다구 크아 완벽해 타라 으아 이거밖에 안타? 됐어 무기 만들자 무기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저거? 저 또리 또리 또리야 이건가? 원인데 이거? 뭐야 파이팅 저, 저처음 아, 씨바 집, 어 이걸로 집 만들 수 있잖아 동그랗게? 그쵸? 그럼 댕 가자 아, 이거구나 로프 이, 이 잡, 이 잡챙이를 해서 만들어서 해야겠네 백팩도 만들려면 어허 어허 위에 보니까 이쪽에는 많이 없네 아, 이쪽에만, 이쪽에 오케이, 이쪽에 많이 있네 자, 가자아 아침이 밝았군요! 갑시다 우선 보디가지 한 마디 고용합시다 저, 이 새끼 흫 사저만 못쓰지 밥이라면 쯧쯧쯧쯧쯧 무슨 속에서 독을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러 갑니다 아니, 이곳에 그렇지 오케이, 와바려쓰 음, 여기 있군요 정착할 곳이니까 암심하네 당연하지 정착할 곳이 있다 그럼 바로 안전하게 플레이가 바로 싹 박, 약싹 빠르게 가는 겁니다 흠흠 흠흠 다섯 개에 사브라프면 두 개 나와요 해삼이 없땡 좋아 뭐 또 꺾어주고 오, 많아, 많아, 많아 저, 돼지로 벌집은 공격 못해요? 가능하죠? 네, 위험보당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험보당, 어? 위험하진 않아도 되는거 구두를 뭐, 구두를 뭐하더라합니깨 구두를 뭐하더라합니깨 자, 밑에도 갑시다 좋아좋아 나뭇가지를 먹습니다 나뭇가지 꽤 있잖아 게임이름 돈스톱입니다, 굶지마 돈스톱입니다 이거면 어느정도 넓나요? 그냥 적절하긴 뭘 넓습니다 얼마에요? 얼마겠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아 오, 야, 토끼야 오늘 여기서 야이, 야이, 야! 어, 맞네? 이 구멍 막아버릴 수 있다 저거 좋았어 배고프다고 걱정하지마 스테이크로 먹으면 돼 오케이! 오, 오물이다 오물 어 어, 이런데 여기서 야..야이용할까? 얘네, 여러분 얘네 있잖아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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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되면, 불 밤에 되면 바로 자잖아요 그럼 얘네 뭐야, 백선대 짜서 갑시다 저는 이것이 어떤 곳이란 것을 대충 알았습니다 반대면 돼지집이 안가요? 갑니다 바로 버리고 가죠 가서 밥을 먹자 아 아이고 귀여워 보이네 어 뭐야 이거 어 낚싯대야 독침인가 저거 밤에 돼지집 탐자 닥쳐 내가 어떤 새끼 때문에 사회의 악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흥 흥 이게 뭐야 이거 파이어 다트 오 얘를 공격할 필요는 없겠죠 좋아 내 집이 땅 마덕이 집이 땅 오케이 자 꺼져 이제 야 뭐야 아직 낫이었어 낫 아직 낫이었네 낫 이명 백팩 나 밤인줄 알았는데 낫이었네 헐 저런 저런 됐어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야 이 고기 우와 어 돼지야 돼지야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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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가늘한데 무기 만드는거 그쵸 그쵸 내가 깜치지 말자 오케이 우와 개비로진거 같습니다 커스턴 우와 열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뒹 이거 비 온다 잠깐만 이게 설마? 와 친구는 그래도 끝까지 지켜준다 곁을 이게 친구 아닌겨! 이게 이것이 친구 아닌겨! 자 괜찮아 비 온다가 불이 빨리 꺼지진 않아요 눈으로 불 보고 온 거인 닫히자 야 이거 야야 이거 열렸네 이거 오케이 서류해줍니다 좋아 야 이거 좋다 이거 빨리 안 꺼져요 아무것도 못해 씨 똑같이 꺼집니다 좋아 니엄! 니엄! 흐어어어 으어어 안 돼어어어 그 이상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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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 어어 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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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 불까지 갔다 됐어 됐어 오어어 좋아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것도 우선 만들었기 때문에 삽도 만들어야 돼 삽 흐어어어 먹이니 어떠가 둡시다 구웁시다 아 잘못 잘못 눌렀네 좋아 완벽하군요 저도 몽타는 알고 있다고요 도굴도 도굴이고 예쓰 석 두개 만들었네 이에이미엄 benefancy 되니깐 소 ا S 조금씩 넣고 고작네 어 reiterUnit 그달 자동이 리얼 오 됐어 완벽해 빨리 좀 더더더더 그걸 왜 파여? 내 마음이야 난 사실 저거 올 때부터 저게 마음이 들지 않았다구요 완벽해 어? 이상한 예상 웃었네 지식 만들자 이걸로 집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이 그렇지 이게 집이야 아 됐어 자 오케이 어 상한다 꽃 상한다 아까 어디까지 그냥 냅두자 나뭇갓도 먹어야 되고 그러게 배가 고프네 내가 아 내가 배가 고프구나 자 그럼 도굴하러 갑시다 도굴 또 흐흠 완벽해 내놔 불도 어떤 아이템들이 서서기고 있을까 토끼는 안잡아요 토끼를 잡으라니요 바람이 나라에요 정말 징그럽게 그지없군요 잉촉 좋았어 아 이거 좋네요 저거 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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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파버리고 싶네 저거 흠 이거 한지 몇분됐어요? 몇분됐겠죠 잉촉 없네 웃어지지 좋아 잠깐만 바로 이쪽에 돼지 돼지가 있었네 토끼도 있고 잡아서 팝시다 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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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산타잖아 잉촉 뭐야 잉촉 잉촉 예 레드가넷 좋아 잉촉 잉촉 뭐야 헐 귀신이네 헐 야 정신형 왜그래 야 싸워야겠다 싸워야겠다 이거 아유 흡 흡 흡 흡 흡 오케이 하 번리아 사라졌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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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어째야해 이거 뭘, 뭘 보야되지 이거 흡 흡 흡 흡 흡 좋아 야 근데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는거야 이거 지금 줄 데가 없어 이거 둘 데가 없어 이걸 흡 흡 흡 흡 흡 돼지왕한테? 흡 흡 야 우선 이 벌집 앞에 두자 흡 흡 누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치? 흡 돼지왕 보면 뭐 주자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됐어 흡 흡 호 아 olv 들 흡 죽 또 감독 정 그낭 hypert 흡 Though 뭘 할까요? 골을 따고 싶은데 혼자서는 물입니다 혼자 뒤진다고요 그렇지 이제 이런 돌들이 나와줘야지 뭐야 어? 뭐야? 아 안개야? 묘지인가? 오어몰도 있네 ㅋ 오 무섭 Anyways 오 우리 대친구들이 보고싶어요 아 우리 대친구들이 아구 깜짝Ja 조금만조금만 더 Oz 조금만 더 가자 자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죽여 우선 가서 배들 채울게요 어 뭔소리를 쓰네 좀 무섭구마잉 하운드 그거 아니야? 가끔 튀어나오는 그 이상한 늑대같은 얘 걔 쪽밥이야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근데 이거 무선 버전 왜 안해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무선 버전은 그냥 짧잖아 그냥 더 재미없고 그걸 왜해요 그거 어디서 주워서 주워두어두는거 하 주워두어두는거랑 화장하는거 같은데 좆떡떡떡떡 씨바람이 아무것도떡떡떡떡 말하기는 개새끼가 아닙니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뭐야 도와줘야지 안돼 내꺼야 시발내끄라 개간나 새끼들아 오홀 어어 어어 문은 지리고 내리고 그렇지 내꺼야 이 개새끼야 시바나미 야아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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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압 야잠만잠만잠만 푸드 생선거 야잠만잠만 안자냐 너 안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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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냐? 안자냐? 아 됐어 그래 나중에 보자 장비야 아이 야잠만잠만 흐앗 어허 안되겠구나 너에게 이 아끼 아끼고 아끼는 독침을 사용했구나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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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야지 새끼 이 돼야지 적절하게 미엘이름으로 구워져라 흐앗 으앗 쾽쾽쾽쾽쾽쾽 흐앗 흐앗 회읍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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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